믹지 꽃을 폈어요 우주 속에 있는 거 같은 또 있어 이 꽃이 수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버튼 눌러서 열어 주시고 높이 맞추고 네 저 꽃 안에서 저희는 마피아를 했습니다 아! 맞아 , 저 형 나시나요? 맞아, 밑에 조명이 저서 저 중질강했어 저희 멤버를 해요 맞아 맞아 좋았어요. 반장에는 많이 붙었지만. 이걸로 찍길 잘했다. 본인을 되게 사랑하는 스타일이네. 예뻐요. 아니, 민아 저 씬이 되게 현장에서 반응이 좋았다고. 광고 같아. 근데 나 솔직히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? 콘서트 보이시아. 그것도 맞아. PD님. 진짜 많겠다 생각했거든. 나 완전 콘서트 VCR 생각하는 거 되게 더웠어요. 아, 저거는 경험 때문에.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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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.